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문장의 속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할게요. 강좌,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며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하고 제가 복습하는 법 그 다음에 최후화하는 공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수능 영어요. 솔직히 리딩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나 있죠. 어휘되고 해석이 되면 90% 끝난 겁니다. 문제풀이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2학기 들어가면 문제풀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해석이 되는 학생들은 문제풀이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면 금방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력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은 아무리 문제풀이 공부를 해봤자 이게 답의 근거인 건 알아도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석을 제대로 하는 공부에 대한 강좌고요. 이제 추천 대상과 교재 또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째, 1, 2등급이 목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제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 저 4, 5, 6등급인데요. 저 혹시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를 수강했다면 곧바로 수강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부터 일단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에서 혹시 3줄 이상의 문장이 전체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57문장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만,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에서만 한 줄짜리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단어 수거를 안다고 한다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 4등급되는 또는 5등급되는 학생이라고 해도 만약에 단어 수거를 다 알고 있다면 한 줄짜리 문장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줄, 세 줄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기억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세 줄 정도 되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몰라요. 붕 떠요. 자, 순서대로 해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묶어주기, 끊어주기 공부를 해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구조에 없는 후치,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는 수식어구를 묶어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붕 뜨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묶어주기, 끊어주기는 참고로 2강 수업인데요. 묶어주기, 끊어주기 연습을 한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다이오입니다. 스펠링은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이오를 문장에 맞게 대충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음 품사가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딱딱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도 구성되어 있고 제 수업도 이렇게 하는데 1강에서만은 그렇지 않지만 2강부터예요. 기본형 짧은 문장 한 줄짜리 해석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런데 5번, 6번 넘어가면 이제 구문독회를 두 줄짜리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좀 길어집니다. 자, 그다음 맨 뒤로 가면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수업을 합니다. 특히나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한 지문도 안 빼고 싸그리다 최근 2개년 6구 수능 문장으로만 구성했어요. 물론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다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인데 전부 다 한 개도 안 빼고 올 고3 기출문제 문장인데요. 특히나 세 줄 이상 문장은 최근 문제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딱 두 개 해 자, 2개년에 있는 것만 놓고 얘는 한 5년 전 문장도 있긴 해요. 기출문제 중에 자, 그래서 감이 아닌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수업하는 방식이고요. 총 1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장담드리는데 18강을 자, 다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한 다음에 채화를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정말로 해석 능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냥 단어 가지고 그냥 통박으로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는 거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이게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강의 듣고 한 달 정도만 채화하면 두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계속 미루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챕터 구성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어순의 절대적 규칙부터 배워요. 이게 1강인데 여기서는 세 줄짜리 문장은 없습니다. 1강에서 한해서만 문장을 어떻게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하는지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의어 입니다. 뭐냐면 스펠링은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순대로 다의어가 나오는 방식을 설명해요. 뜻이 여러 가지일 때 해석하는 거 또 또 하나 도치구문이라고 들어봤죠. 도치구문도 1강에서 배웁니다. 참고로 2020학년도 수능에서 정확하게 도치구문은 네 문장이 나왔어요. 도치구문만 그래서 1강에서는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하기 그 다음에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아닙니다. 그 절대적 규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강이고요. 이제 2강부터 아까 말씀드리도록 한 줄짜리 하다가 두 줄짜리 하다가 세 줄짜리 문장으로 이제 점점 길어지는 연습이 2강부터인데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식을 설명드립니다. 특히나 후치 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3강이 에즈예요. 여러분들 에즈 해석 되게 싫어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연구팀 연구실장과 자 우리 조교들한테 세보라고 제가 한번 협왔어. 2020학년도 수능에서만 정확하게 에즈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31번 나왔습니다. 에즈만 근데 에즈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3강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전치사 얼렁뚱땅 해석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이건 안 셌어요. 왜? 아 잘못 썼구나. 얘기했으면 한번 전치사는요 지문 하나에 8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안 셔도 돼요. 최소 300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세지 않아도 될 거고 자 그 다음 상황에 따른 접속사 해석 이거 문맥에 맞게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하나 해드릴까? 와일 수능 범위의 와일의 뜻이 몇 개인지 아세요? 두 개 아니에요. 두 개라고 대답하신 학생들은 딱 고2 과정까지 공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와일은요 동안 하면서 반면 또 자 동안 하면서 반면 일지라도 얼도우까지 있습니다. 네 가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문장의 와일로 시작하잖아요. 많은 학생들 해석 되게 어려워요. 동안 하면서 반면 일지라도 중의 하나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또 두 번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팁 하나 드릴까? 콤마드를 먼저 읽고 앞으로 가면 무조건 한 번 해석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씬스라던가 씬스라던가 어렵진 않지만 이프 이프의 뜻 네 개입니다. 수능 범위가 이프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또 보일까? 일지라도 또 뭐말 경우에 여기까지가 일련에 수십 번씩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문맥에 맞게끔이 아니라 어떤 구조일 때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다여예요. 동사의 뼈대 동사 해석이 가장 중요한 해석인 건 맞는데 동사는 대충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시 한 번 드릴까? 겟의 뜻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일곱 개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일곱 개를 머리에 막 쑤셔놓은 다음에 일곱 개 중에 칠 분의 일의 확률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겟은 철저하게 바로 뒤에 풍사를 보면 딱 해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동사의 다여 해석이에요.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하나만 더 해드릴까? 스트라이크야. 때리다만 공격하다만 알고 있으면 정말 고1 학생이에요. 때리다 공격하다는 뒤에 나오는 품사에 따라서 이게 상기시키다 인상을 주다 여러 가지 뜻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뼈대를 비우고요. 그 다음 얘는 주어 동사 목적과 길어지는 이유 다시 말하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특히나 주어 목적어 보호 주어 목적어 보호를 어떻게 제대로 구분하고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분사 공문 투구정사도 해석합니다. 투에서 병렬 구조는 올해 수능에 정확히 12번 나왔어요. 병렬 구조 삽입 여러분들 또 삽입이랑 생략 구조 되게 어렵거든요. 삽입 생략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관용과하고 가정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 4등급 정도까지 학생들을 원래 위한 강자고요. 그럼에도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를 수강했다면 5등급, 6등급도 곧바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배웠던 거를 좀 더 확장해서 배워놓은 형태고 단어는 계속 더 외워야 되지만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확실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운 교재 뒤에는 리뷰 신텍스 다시 보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교재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복습하는 법 또는 최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한 강식이에요. 18강인데요. 1강을 수강을 했으면 강의 수강 후 강의한 내용 챕터는 그대로 복습합니다. 여러분이 필기를 다 했을 거 아니야. 필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 되어 있어도 그걸 그대로 복습하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마흔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제 2등급 정도 학생들이면 복습할 때 거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4등급 학생이 공부할 때 이런 문제 학생입니다. 선생님 제가 예를 들면 자 1강에 있던 자 9문독회 중에 8번에서 그걸 다시 봐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습할 때 100%가 이해돼야지 다음 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7, 80%만 이해가 되었어도 진도를 계속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선생님 이거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다음 강에 나와요. 다음 강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질문 많이 받던 것 중에 병렬구조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학생이 16강에서 자 16강에 어떤 질문하에 걸린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강이 병렬구조야. 그거 이해하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두 개 정도는 있거든요. 어, 뭐냐. 100% 이해해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7, 80%가 이하가 되도록 진도를 완강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할 거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옛날에 어, 내가 만약에 뭐 3강에 8번이 이해가 안 됐어도 별을 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8강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공부할 때 그 중에서 90% 이상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거 왜 그때 이해를 해소를 못했지? 그래서 일단 100%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약 80%만 이해가 되었어도 18강까지 같은 방식으로 완강합니다. 강의 듣고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또는 다음날 복습한다. 그러니까 2강을 듣고 2강 내용을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복습은 한다. 이런 식으로 18강을 완강을 하세요. 자, 18강을 완강 이후에 교재 멘트예요. 우리 교재 맨 뒷부분에 리뷰 다시 보기가 있어요. 자, 이걸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끊어놓고 묶어놓고 다 했어. as 밑에 뜻까지 자기가 써놓은 거야. 수업할 때 그거 여러분들 한 달 있다가 보면 저희가 필기 다 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면 혹시 공부한다는 느낌 드세요? 전혀 안 됩니다. 뭐냐면 눈으로 익히는 거지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해석할 줄 알아서 해석이 된 건지 아니면 필기가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끊어놓고 묶어놓고 as 해석이 뭔지 봤으니까 해석이 된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8강 맨 뒤 교재 맨 뒷부분에 전체 신텍스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리뷰 신텍스를 다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 몇백 개 문장 중에서 간혹 몇 개가 해석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교재를 따라가면 돼. 예를 들면 8강에 있는 어떤 구문독해를 해석을 못한 거야. 그러면 교재 8강의 그 문장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습법이에요. 수업과 복습법 1강식 수강한다. 그 다음에 1강 수강하고 꼭 교재 복습을 한다. 100% 이해가 되지 않아도 80%만 이해가 되었어도 18강을 완강을 한다. 완강을 하고 나서 교재 맨 뒤에 있는 리뷰 신텍스 파트를 표시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는 다시 꼼꼼하게 구문독해 공부를 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재 그 부분에 신텍스 표시되는 걸 다시 공부한다요. 이렇게 1회독을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로 많이도 아닙니다. 한 한 달 두 달이면 끝나요. 정말 한 달 두 달만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3개 지문 그러니까 문제 3개죠. 문제 3개면 약 21개의 문장이 나올 거예요. 보통 수능은 지문 하나에 7개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문제 정도를 지문 전체에 21문장 정도 나올 텐데 3개 지문을 한 달 두 달만 공부하세요. 다음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나면 해석 능력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다운드리는데 제 모든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가 바로 문장 해석의 원리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좌 제 강좌 중에서 해석은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호 수거는 수능 보기 전날까지 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은 채화까지 두 달 석 달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강좌 추천하는 강좌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보다 고난도가 T339입니다. 그러니까 T339라는 게 이 T가 기출문제예요. 테스트 세 줄 이상의 문장을 30일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90점을 넘긴다야. 그래서 T339인데 이 부 제목이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자 얘는요 최근 3개년 있죠. 6월 9월 수능에 2019년 2018년 2017년이에요.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가장 긴 문장은요 8줄짜리예요. 8줄 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 문장이 8줄이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알지? 정말로 단어만 기억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참고로 얘가 가장 고난도 수업이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있는 어떤 책도 수능 수능을 넘어가는 범위 말고요. 무슨 토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위한 영어 교재 중에서 우리 교재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정말로 1등급을 위한 또는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가장 고난도 문장만 따로 선별해서 선별해서 수업하는 내용이고요. 또는 만약에 문제풀이 공부를 원한다. 그러면 문제적권의 원리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총 18강이니까 여러분이 독하게만 먹으면 아마 18일 그 다음에 만약에 격일제로 공부한다면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공부 되겠죠. 그리고 채화까지 공부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시고 한 두 달 석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해석하는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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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